비빔이네, 비비. 비비인데. 짜자자자. 왜 그래, 왜 그래. 흑수가 있었다. 흑수. 왜 그래, 왜 그래. 흑수. 왜 그래, 흑수. 아니야, 흑수구나. 맛있겠다. 와! 와, 이거 진짜 흑수해. 와, 이거 미쳤다. 참기는 냄새나, 진짜. 와, 장난 아니야. 와, 냄새 여기까지 왔어, 지금. 왔어. 와, 이건 진짜, 진짜 나와.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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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다가 이제. 나 오이 좋아해, 나 오이 좋아해. 오이랑 삭 해서. 오이랑. 완전 여름이야. 여름? 한번도 안 짜네? 와, 냄새, 냄새나 더 맛. 대구생이야. 와, 새콤. 새콤. 진짜 이거 딱 냄새 맡으니까 여름이다, 진짜. 완전 여름이야. 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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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 진짜 최고다. 여기 간장이 선생님인가봐. 진짜 간장이 선생님인가봐. 진짜 간장이 선생님인가봐. 간 진짜 최고다. 여기 최고예요. 간장이 선생님인가봐. 거짓말 안 하고 나도 비용수 많이 먹었는데 간 진짜 나간다. 그만하자. 이거 너무 먹다 어떡해. 이게 너무 배부른데. 아직 한 집 남았는데. 여러분들 이제 날씨가 엄청 더워졌잖아요. 땀이 보통 나면 어디부터 나요? 저는 참고로 이 머리에서부터. 정수리. 푸푸푸푸 떨어져요. 저는 이 헤어라인부터. 땀이 진짜 많거든요. 엄청 많아. 우리 멤버들은 무대에 딱 올라가잖아요. 첫 곡 시작하기 전에 다들 뽀송뽀송해. 나는 그 밑에 점프 기다릴 때부터 땀이 나. 시작도 안 했는데. 진짜 안 했는데. 나 맨날 우리 메이크업 해주는 애가 한 얘기가 메이크업 하자마자 오빠 더워요? 그 얘기 제일 많이. 옷 갈아 입으면 오빠 더워요? 나만 맨날 선풍기는 이만큼씩 간다 하잖아. 맞아 맞아 맞아. 딱 꺼서 꺼서 안 돼. 근데 오빠가 이런 대화에 전혀 뛰지를 못하네. 믿을 수가 없어. 뭐만 믿을 수가 없는데. 진짜 집에서 이렇게 한다는 게. 무조건. 투표하시죠. 우리 나선욱 씨의 기사식당. 강나래 씨의 돌문어. 아 돌문어 이거 진짜 센다. 투표하겠습니다. 입안에서 이 탱글탱글한 돌문어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. 이 돌문어 잊을 수가 없습니다. 믿고 먹는 나래 누나 맛집이지만 불꽃 백반은 못 따라오지 않나 싶습니다. 돌문어 튀김. 깨물자마자 튀김옷이 제 입안에서 산산조각 나면서 퍼지는데. 정말 그 오일리함이 감동이었어요. 와.